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특히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인 헌법의 준수는 대통령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구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죠 또한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5대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5대 책무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반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과의 계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은 맹백한 탄핵 사유에 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전문에 속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지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2000 헌마 238 그런 판결에 의해서도 명확히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 역사 교과서에서는 2020년부터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표현이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헌법을 위반하는 역사 교과서가 시행되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이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2018년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헌법 개정작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해서 대단히 여론에 호된 그런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영토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3조를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본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그렇게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탈북민을 내국인으로 간주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법적 근거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의 합헌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합니다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대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1960년 10월 3일 날 신문자료에는 명확하게 현재근에 문제가 돼 있는 한박도, 인천광역시 강화도, 서도면 말돌이 산97 이렇게 행정주소가 매겨져 있는 한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 고시 제2007-2007-40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형 도면에 따르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기지 설치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NLL, 북방한계성을 무력화시키고 전방의 초소, GP를 철수하고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항공정찰을 검지시킴으로써 국토보전에 필요한 군사력을 저하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는 것을 맹백히 위반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영토보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 통취자로서 군사 대비태세를 만반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횟수를 무리하게 서둘고 있으며 한밀상각안보체제의 기초에 해당하는 지소미아 파괴를 어떤 이유에 썼는지 그냥 파괴를 결정하고 북한 동양파괴, 아주 중요한 공중정찰능력검지에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서 북한 쪽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역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시에 체결 당시의 현직 협행대 사령관이었던 전진국 중장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안부를 지키기 위해 대북정찰 활동에 신대한 타격을 주는 9.19 남북항의수를 따를 수 없다 동시에 유사시 NLL 북방 한계선 주변에 북한군 동양파괴 불가능하므로 도발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합의성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항명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통일방식을 부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 제4조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통일방식과 달리 문재인식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맹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맹악하게 헌법이 대통령의 임의로 자기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한반도 통일방식은 헌법에 따른 통일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전연방제를 추진한 겁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문재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도식에서 당시 대선후보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6.2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 최근입니다 2017년 4월 25일에는 대선후보 TV토련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장하는 낮은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높은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결국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은 평화협상 등을 통해서 낮은 연방제를 구성한 다음에 베트남이 그렇던 것처럼 결국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연방제를 통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한 다음에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헌법이 정한 통일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 방식으로 가는 길을 본인이 제공하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위험한 통일 방식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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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